이번에는 웹포스팅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phpMyAdmin이라고 하는 것을 서비스에서 이 웹포스팅에서 제공을 해주네요. 대부분의 웹포스팅 업체에서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를 제어하기 위한 방법으로 phpMyAdmin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그 중에서도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웹상에서 제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입니다.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는 지금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뒤쪽에 수업을 보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부분과 데이터베이스와 php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 데이터베이스를 php를 이용해서 어떻게 제어하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뒤에서 자세하게 알아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 웹포스팅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알려드리고 나중에 이 DB 관련된 수업을 들을 때 이번 단원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웹포스팅에서 DB를 어떻게 접속하는지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파란 같은 경우는 phpMyAdmin 이렇게 링크를 제공하고 있네요. 이걸 클릭해보면 뭔가 좀 허전한 화면이 나오네요. 그럼 여기서 서버 부분이 아마 지금 여러분이 신청한 웹포스팅의 그런 목록이 나오는 부분일 텐데요. 여기서 hostingparan.com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하면 이렇게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egoingunderbar.db는 파란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주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하면 이렇게 구조, SQL, 검색 이렇게 나오는데 SQL은 SQL이라고 하는 명령을 입력하는 부분이고요. 구조는 현재 만들어진 테이블의 어떤 디자인이나 그 안에 있는 데이터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열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내보내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작성한 어떤 사용한 데이터를 이 파일로 만들어서 다른 시스템에 이전할 때 사용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수업을 이수한 다음에 이해할 수가 있는 거니까 지금 모르신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웹포스팅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이것저것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웹포스팅을 제가 파란의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파란이 공짜 호스팅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습하는 단계에서 가볍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파란을 선정한 것이지 파란과 제가 연관이 있다거나 아니면 파란의 서비스가 좋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렇지 않다가 아니라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떤 실서비스를 할 때는 웹포스팅 업체를 어디를 선정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때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신중하게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셔야 되고 특히나 평판 같은 것들을 잘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평판이나 이런 것들은 물어서 물어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저희 생활코딩 페이스북 그룹에 오셔서 물어보실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 웹포스팅 게시판들이 다 있을 거예요. 고객지원센터 이렇게 있는데 게시판에서 얼마나 잘 응대를 해주고 있는가 또 불만 얼마나 많이 쏟아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이 호스팅 업체가 믿을 수 있는지 믿을 수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 웹서비스를 운영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아주 일반적인 방법이 웹포스팅인 거고요. 저희 생활코딩 안에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화 호스팅, 또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 리뷰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헬로월드 시리즈 가보시면 아 기타군요. 아마존 웹서비스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아마존이라고 하는 아마존 아시죠? 아마존에서 운영하고 있는 클라우딩 서비스의 회원 가입부터 웹서비스를 설치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까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저희가 준비해놨습니다. 이걸 보시고 직접 클라우딩 컴퓨팅 환경에서 서버를 구성해 보시면 재미도 있고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유롭게 시스템을 제어하고 싶다면 웹포스팅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클라우딩 컴퓨팅이나 가상호스팅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